올해도 어김없이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노벨상 수상자가 하나 둘 발표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이 되려면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과학 논평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날씨가 슬슬 쌀쌀해지니까 벌써 찾아왔습니다. 노벨상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작년에 유룡 카이스트 교수와 찰스리 서울대 석자 교수가 후보에 올라서 최초로 한국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별거 아쉽게 됐는데 어떤 일정으로 이번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까요? 아시다시피 노벨상은 1901년도에 시작했는데요. 노벨 박사가 돌아가신 날이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노벨상 수상식을 거행하는데 금년이 115회째 되는 날인 행사입니다. 이때만 되면 노벨상 수상자를 미리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과학상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생리의학상, 또 화요일 날 물리학상, 그리고 수요일 날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총 575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은 작년에 물리학상 3사람 받아서 총 19명을 받게 됐는데 비교도 되기도 하고 이런 연휴를 해서 매년 입대가 되면 한국 과학기에서는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과학기가 마치 죄인처럼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지 정말 모두의 관심이 모아질 텐데 올해는 노벨상 수상자 배출이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톰슨 로이터라는 데서 9개국 27명인가 발표를 했어요. 후보자를. 톰슨 로이터가 보통 발표를 하게 되면 그중에 한 3분의 1은 맞췄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찰스 리아하고 유리용 교수가 들어가서 기대를 많이 했죠. 아, 이번에 드디어 나오는구나 해서 이제 그런데 결국은 안 돼서 참 유감스러웠는데요. 이번에도 톰슨 로이터에서 이제 15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여기에 꼭 없다고 해서 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내내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기대하면서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벨상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이미 과학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노벨상에서는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이 사실은 지상 목표일 수는 없고요. 그렇게 뭐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기술 역사에 비춰볼 때는 어쩌면 아직은 노벨상 받기가 좀 빠르지 않나 그런 감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라는 게 이제 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만들어지고 불과 한 50년이거든요. 또 연구비 규모도 우리나라 최초의 국책연구소라는 것이 이제 1983년에 100억으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비춰볼 때는 아직은 빠르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과학기술 확무지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로 개발, 실효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니 조선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세계 지금 탑10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연구는 대학이 주로 담당을 하는데 1990년대 초만 해도 대학의 닉네임이 잠자는 상하탑이었어요. 그만큼 연구를 안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연구를 많이 해서 사실 지금은 기초연구를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벨상 업적이 보통 지난 20, 30년간의 누적된 실적으로 받는다고 비춰볼 때는 아직은 조금 빠른 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초과학도 지금 SCI 논문 편수에서 세계 10위권에 들어와 있고요. 또 임팩트 팩터 상위 1%에 들어있는 논문 편수에서도 15위권에 들어와 있어서 한 20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빠른 적도로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추세면은 왜 우후죽순이라고 했잖아요. 기온 뒤에 죽순이 막 솟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곧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우후죽순처럼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기초과학 분야에서 계속해서 성과들이 나오고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계신데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지원이 좀 필요할까요? 이제 아마도 크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사람이잖아요. 과학기술을. 그래서 이제 인력에 투자하는 문제, 인력 배출하는 문제 두 번째가 투자, 세 번째가 인프라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은 우수한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에 진출하면 진출한 과학자가 정말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과학기술이 존경받는 풍토 또 과학기술인들은 퇴직해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더라 뭐 이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우수한 인력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투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참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한 9.5%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IMF 사태로 어려울 때도 R&D 투자만은 계속 확대해왔습니다. 비록 이제 우리가 지금 복지예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세수가 불확실해서 아마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사정이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은 금년 대비 0.2% 증가한 18조 9천억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건들은 아마 국회에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특별히 아마 배려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응용 개발 분야 당장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는 그래도 기초연구 분야를 계속 지원을 해오고 연구도 해오고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는데 이게 건물로 따지면은 바닥을 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공사 아니겠습니까? 기초연구.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떤 부분을 좀 손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연구 문화라든가 또 대형 연구만 지향하는 어떤 풍토라든가 또 협동연구를 잘 기피하는 미흡하는 문화 또 연구자 존경 문화가 부족하다든가 또 연구비 지원도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시급히 바꿔나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초연구비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는 겁니다. 기초연구 지원 방식이 노벨산 같은 성과는 한음물을 계속 팔 때 세계적인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지속적인 지원이 제일 중요한데 최소한의 연구비라도 끊이지 않고 계속 지원함으로 해서 한음물을 팔 수 있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철새처럼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고 한음물을 파서 정말 눈치 안 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잘할 수 있는 연구를 잘할 수 있게 특히 기초연구 쪽에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이공계 대학 교수가 연구비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우리도 이제 그런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미래부에서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구비 지원 방식을 연구원 중심으로 지원한다든가 또 지원된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자가 다른데 행정부담 이런 데 관계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책이 더 발전돼서 훌륭한 성과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벨과학장 수장자가 우죽순처럼 배출되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